이 음력으로 2월 되면 우리 불교에서 정말로 소중한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월 초 여드렛날 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 되고 그리고 2월 보름이 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두신 날이 됩니다. 이 두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부처님 출가제와 열반제를 앞두고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후성성의 계기가 바로 출가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인이 되는 길 이것이 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마치시고 큰 도성분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맘중생 이 세상 우주가 영원히 평화롭고 청정한 세계가 될 수 있는 이치를 밝혀주신 것 이것이 출가의 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열반이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의 성불이 곧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성불은 바로 생사 없는 해탈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그래서 생사 없는 해탈을 이루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열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럴 때에 이 육신은 이 세상을 가셨지만 부처님의 정말 큰 불성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해서 부처님의 그 맑고 깨끗한 불성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이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 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불이시고 부처님의 열반의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열반을 잘 회상을 하면서 모두가 다 지금부터 크게 분발, 발심해가지고 큰 분발, 발심을 해서 모두가 성불의 길에 이르르고 성불에 이르르면 바로 고통 많고 근심 많았던 중생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 큰 발심을 한번 지금 2월 달에 크게 한번 모두 큰 발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한번 더 꼭 한번 의미를 갖자 하면 열반은 바로 성불과 연결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꼭 성불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성불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게 고통받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세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불인데 이 말을 요즘 말로 아주 쉽게 바꿔서 말하자고 하면 무엇이 그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아주 소인 탐욕 많은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탐욕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시비분별이 끊어져 버린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의미가 바로 성불의 의미입니다. 이 발심이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인격자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장 청정하고 가장 맑고 깨끗한 세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모두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 열반에서는 다름이 아닌 성불에 이르는데 온 전념을 다 해야 되고 성불에 이른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모든 세상이 인격자가 모여서 사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분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가장 큰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나고 죽는 생사가 가장 큰 고통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서 이미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격자는 생사에서 벗어난 분이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량 분별에서부터 시비 모든 탐욕은 이미 그 자리는 있지 않습니다. 시비 분별이 있지 않고 거기에는 다툼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한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열반의 경지 바로 성불의 경지 최고의 인격자의 경지라는 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이 성불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성불하셨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살아있은 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바로 성불인데 이 성불에 이르게 되니까 성불에 이르는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사 없는 그 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고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업처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업처가 맑혀가는 것은 뭐냐 가장 자기 단점이 무엇이 단점인가 자기 모자란 것이 가장 모자란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업처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처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생사가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경지가 나타납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업이 없어지고 나니까 태어남도 없어지고 죽는 것도 없어지고 생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난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이고 그 성불의 큰 의미가 이 성불의 연속이 바로 열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고 70이 넘어도 생사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때서 생사 문제에 아 진짜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발버둥을 쳐본 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 문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문제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가장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심이 있어야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의 결과 우리는 고통 많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을 전우성성이라고 하죠. 전우성성 꼭 이루셔서 다 같이 부처님의 열반 영원히 영원히 생사에서 얽매임이 없는 생사에서 해탈하는 그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더욱 청정한 세계로 더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루어지게 다 함께 분발하고 분발해서 크게 수행 정진하시기를 강한국히 발언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더욱 청정한 세계로 이루어지게